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영적 예배 드려요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산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허감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최고 영광 받아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냈나요? 예 전도사님도 지난 주간에 큰 은혜와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사님 따라서 우리 크게 소리 내어서 말씀 읽어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돌아가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이 좀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뭐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모든 물건을 갖고 나오려면 빼앗아 오려면 그 집에 강한 사람을 딱 묶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인데 우리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어 그런데 귀신이 들리니까 말도 못하고 눈도 보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아프고 병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픈 병이 전부 다 귀신이 가다져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많아서 아플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엄마가 밥 먹어 하는데 내가 아니야 나 밥 먹기 싫어 난 캔디만 먹을까 난 또 어떤 애는 아니야 난 그거 먹기 싫어 나는 초콜릿만 먹을 거야 하면 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서 힘이 들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오는 병도 있지만 귀신이 들려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의사도 못 고쳐요 사람이 못 고쳐요 이건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야 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고쳐주니까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어머 아니 저분이 저 귀신 든 사람 고쳤네 와 다비세 자손이야 메시아야 하나님이야 이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 아우 예수 그리스도구나 막 이랬는데 거기 있던 바리세인들이 음 뭐야 바리세인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믿지 않는 거예요 눈으로 봤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아 저 예수는 바리세 불 귀신이에요 대장이거든요 바리세 불 그 귀신의 대장 그 귀신의 그 힘을 받아가지고 저 속에 있는 저 아이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거야 하고 예수님이에요 아주 나쁜 소리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지금 하신 일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신 일인데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제가 분명히 귀신의 힘을 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하고 예수님이요 막 예수님 앞에 욕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아 성령님이 하시는 걸 믿지 않아 너희는 마귀 사녀들이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보세요 바리세인들이요 예수님이 다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한테 막 손가락질 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니까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죠 바리세인들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 우리가 율법 전통 딱 그거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자기가 말하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와뇨 예수님 너희들은 너희들은 독사의 자녀야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29절에 보니까 아주 귀신이 들리고 보지 못하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29절에 보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도둑이 찾아왔어요 막 도둑이요 막 우리 집에 훔치러 왔어요 막 이래가지고 왔는데 우리 집에 우리 장노님이 힘이 세잖아요 그러면 그 도둑이 우리 장노님보다 더 힘이 세가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야 돼 딱 묶고 그 집에 있는 것을 훔쳐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먼저 강한 자가 있는 거야 눈에 안 보이지만 세상에 강한 자가 있어 그게 사탄인데 그 사탄을 먼저 무녀떨어야 병이 떠나가는 거야 먼저 그 강한 자를 딱 결박하고 그 강한 자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야지 이 머리를 뱀의 머리를 꺾어야 뱀이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와서 꼬리 밟았어요 머리 밟았어요 머리를 깼다니까요 머리는요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뱀을 아세요? 뱀은요 귀가 없어요 뱀은 귀가 없어서 덧지를 못해요 그래서 배로 기어 다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옛날 영화 보면 피류 보면 뱀이 와서 춤추잖아요 뱀은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해요 뱀은 땅으로 다니기 때문에 땅에서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냄새를 맡아요 냄새도 잘 맡고 바람이 움직이는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니까 이 아이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지금 아이를 붙잡고 있는 사단 그게 허감이야 그 사탄의 머리를 꺾아야지만 그 아이가 그 병에서 구원 받을 수가 있어 너희들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너희들은 지금 내가 뭐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이신데 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전혀 예수님하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 그거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목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을 지금 사단이 다 빼앗아 갔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사탄이가 다 거짓말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축복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뭐 하셨죠?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죠? 그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거야 사탄머리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셔서 너희 죄 있잖아 그 죄 십자가에서 너희 죄 용서했어 너희 속에 있는 사탄 머리 내가 깨뜨린 만 왕의 그리스도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을 찾아주시고 함께 하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끗하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이거 먼저 해야 돼요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급하잖아요 사람이 총 맞아서 다쳐서 아파서 그 다음에 앰블런스 후잖아 앰블런스 후 뭐지? 호흡 호흡 숨을 쉬게 하는 거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우리를 영적인 호흡 죽었던 우리를 다 살리는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하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우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원인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 뱀 때문에 그쵸? 뱀에 속았잖아요 뱀의 말을 듣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건 바로 사탄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떠났지만 진짜 떠나게 만든 건 사탄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은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아담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아담아 니가 어디 있니? 하나님 저 무서워서 숨었어요 누가 너 벌가벗고 무서워서 왜 숨었니? 아니 제가 아니고요 저 여자가요 여자야 이부야 왜 그랬냐 아니요 저 뱀이에요 하나님은 아담도 이부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뱀은요 너 그랬어? 이리 와 박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뿐 사탄은 묻지도 않았어 너 이리 와 왜 하나님 자녀를 속여 왜 하나님의 자녀가 어? 그거를 속여서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났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그 벌가벗은 옷에 가죽 옷을 딱 해가지고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실 막 너 쟤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니야 두 사람 때문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면요 집에서 문제 일어나고 학교에서 하면 선생님 제가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야 오빠 때문이야 누나 때문이야 내 동생이야 너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분명히 동생이 잘못했어 누나 잘못했어 했어 근데 누구야 누구 때문에 사단이야 사단이 자꾸 싸우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을 박살내야지 어제 너 여기 있는데 우리 예은이가요 항상 이거 컴퓨터 만드는 거 도와주거든요 우리 딸이 탈출 땐 엄마 엄마 내가 말하는데 막 배우지도 않고 맨날 그래 하나 해주면서 나한테 짜증내고 그래요 근데 어제 너 목사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 엄마 우리 서로 나쁜 말 하지마 서로 싸우지 말고 해 그래서 어? 할렐루야 또 하다가 또 하다가 연아 우리는 하나인 자녀 사탄머리 박살 그러니까 엄마 사탄머리 박살 이래가지고요 어제는요 너무 행복하게요 사탄머리 박살내고요 우리 딸하고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정말 예은이가 어저께 나를 너무 많이 그래서 아빠 청소하는데 저 밖에 뭐 버리러 가는데 또 차 타고 가서 아빠 그거까지 버려줘요 아니 우리 아들이 해야 되는데 아니 우리 딸이 하나님 그러니까 어? 사단 먼저 박살해? 그 말씀 딱 붙잡고요 어? 그래 사탄 박살해야지 박살냈어 예수님이 박살냈어 나도 또 박살내야지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요 우리가 사단에게 쏙질 않아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했는데도 하나님은요 그래요 사탄이 야 너 잘못했잖아 너 때문에 아니야 너야 내가 잠깐 사탄 너 때문에 속았어 내가 그런데 너 너 때문이야 너 이미 머리 깨졌어 난 하나님 자녀야 난 속지 않아 여러분이 먼저요 사탄의 모든 힘과 파워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기도하면요 사탄이 무서워서 벌벌 뜨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에게는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전부 다 영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산만 한장 십자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요 되는 거예요 전산도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그리스도 내가 가진 생각 내 눈으로 보면요 아 아니야 저거 틀렸어 에이 저거 아니야 내가 바리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보면 아 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못했어요 계속 전산만 옛날 보고 모를 땐 그랬어요 3시간을 기도하면 1시간 반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또 자못했거든요 다시 안 할게요 계속 우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야 너 속이는 사탕 머리 깼어 하나님 만나는 길 길을 열었거든 너 죄 용서 받았어 너 내가 참 왕이야 너 괴롭힌 사탕 박살냈어 이게 모르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우는 거야 이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레이스야 내가 그리스도야 너 그리스도 만나야지 너 그리스도 기도해야지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지 우리는요 내가 영적인 모든 문제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사탄의 머리는 박살난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잘못된 거 안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는요 하나님은 완전하고 영원하시고 여러분 아침에다 하면 선이 뜨죠 밤에 달이 뜨죠 아침이 되고 밤이 되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승리하고 이겨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겼잖아 머리 깨트렸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절대 언약 절대 그리스도 절대 성령님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님이 함께해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은요 홀리스프릿은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 우리를 내가 힘들 때 내가 와서 힘을 주시고 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사탄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었지만 죽으시고 제자들과 함께했다가 하늘나로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서 예수님은 그랬죠 아 나와 똑같은 성령 하나님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시고 염려하지 마 제자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떻게 살아라고요 아니야 나와 똑같은 성령 하나님 보내줄 거야 영원히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생각나고 가르쳐 줄 거야 너 성령님 이름 불러 예수님 제자들이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해야 우리가 어 예수가 그리스도네 어 선지자 제사상 왕이야 어 성령님이 나 아르켜 주시네 성령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몰라요 안 믿어요 예수 아니야 예수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 성령님이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세상에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약속 언약 카브넌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저 그리스도는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꽃 순서는 그랬죠 이 TV 컴퓨터 이거 다 없어져요 하나님 변하지 않고 영원하세요 그리스도 영원하세요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고 누리고 승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 힘들 때 모든 일에 답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으면 되겠어요 어떤 사람 아 돈이야 돈 돈 붙잡고 갔는데 자기 자살하고 죽잖아 아 자식이야 우리 아리선의 언니 어 난 우리 자식 잘 키워야 돼 자식 자식 우리 아들 아들 아들이 뭐 해줍니까 언약이 없는 아들은 소용이 없어 언약이 없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언약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절대 하나님이 우리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는 건요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 불가능 임파스블한데 우리는 파스블 가능한 거야 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믿었어요 성령님에 가르쳐 주셔서 알려주셔서 눈 열어주셔서 믿어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내가 천국과 이 땅에 살면서 사탄이 막 공개할 때 사탄 너 머리 깨졌어 난 하나님 자녀야 너 절로 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박살냈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딱 여러분이 사탄한테 명령하세요 선포하세요 사탄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어이구 무서워 도망가버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제자예요 보세요 예수님 그래서 제자 많이 안 만들었어 열두 명 한 명은 또 예수님 팔아먹었어 그런데 또 열두 명 가지고도 예수님은 세계에 딱 정복하는 거야 왜 예수님이면 다 되니까 하나님이면 다 되잖아 그죠 사탄이 와가지고 야 야 그레이스는 사탄 너 머리 깨졌거든 너 절로 가 너 예수 이름으로 끝났어 너 죽었잖아 너 죽었잖아 머리 깨졌잖아 엥 까뿌려 우리는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전두산님도요 매일 어떤 문제나 힘든 일이나 복음 전하는 거나 사람의 일 모든 것에 다 그리스도 이름 부르잖아요 강한자가 딱 결박이 되어버려요 어 이거 내 힘이 아닌데 아 예수 이름으로 사탄이 떠나가네 어 승리하네 어 또 불러야지 또 그 이름 불러야지 예수님 하나님 여러분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 우리는요 2, 3, 7 나라 살려야 되죠 여러분 기도가요 24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 24시 인만웰 우리 교회 이름이 인만웰이죠 우리는 24시 하나님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25시 어 내 힘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 하나님의 힘으로 공부하니까 어 공부가 잘 되네 집중이 돼 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 예배가 승리하네 어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러분 누구죠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 나는 내가 하나님 없이 내 공부 내 잘난 거 우리 집 잘난 거 우리 집 잘난 거 막 자랑했어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어 다 똥이야 다 배설물이야 내가 이때까지 그 똥 붙잡고 있었네 그거 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배매물이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그리스도만 난 말할 거야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 나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너무 좋아 어머 절대 언약 붙잡았죠 그죠 그래서 오늘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너는 하나님 자녀야 오직 예수님만 말해야지 우리는 누구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참 왕 사탄의 머리 우리 집에 강한 자 결박 우리 학교의 역사는 흑암 결박 이 미국 나라의 역사는 먼저 강한 자 결박 우리 교회 역사는 흑암 사탄 결박 예수 참 왕 여러분은 오늘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했거든요 우리 친구들 고백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힘든 거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로 먼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같이 말씀 같이 따라 고백할까요 네 먼저 강한 자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머리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인 예수님 따라가고 매일 고백 누릴래요 사탄에게 묶여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말해줄래요 우리 친구 이분 한 주간에 마태복음 12장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좋은 나무가 되어서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제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도와주는 그런 랩눈트가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우리가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먼저 깨트렸어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해라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승리하게 해주세요 지금 역사는 이 미국과 모두 우리 친구들 가정에 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역사는 모든 흑암과 사탄을 결박시켜주시고 하나님 최고의 영광 받아주시고 2, 3, 7 나라와 미국과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축복해주세요 예배 못드리게 하는 모든 흑암들이 결박되고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미국의 정말 중요한 랩놈트로서 아버지 잘하게 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고압소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